앙크 입고드 앙따 입고봇 매일 저녁 8시 아 1, 2, 3, 2, 1 시작! 아 왜 시작해 형? 왜 시작해? 진짜 뭐야 아니야? 아니 장난해? 아니 내 럭키블로우 아니 복구해야지 아니 이씨 일로와봐 아니 샤 안했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하지는 말하는데 뭐하는 짓이야 응? 다시 설치해 아 1, 3, 1, 3, 1, 2, 3, 4 우와 우와 시작했어 아 뭐야 아 그걸 와 쩔었다 완벽하게 속였다 인정? 속아 죽은거지 전혀 아닌거 전혀 아닌거 같았었는데 으흠흠흠 엄청난 사기극이었다 뭐야 어 뭐야 아 잠시만 으흐 뭐야 어 벌받는다 아 벌받는다 어 여기있네 잠시만 아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유튜브 댓글이 유튜브 댓글이 어 뭐야 유튜브 댓글에 으흠 니가 니 너무 너무 욕을 많이 먹는다고 영상 하나를 올리자는 사람이 있었어 아 어떻게 생각해 싸고 랭먹었다 싸고 랭먹었어 아닌데 내가 안걸렸는데 아니 안걸렸잖아 어 나 용암 용암 안에 있었는데 잠시만 아 야 공양게이듯 뭐야 아니 전화 소리 뭐야 그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안올려도 돼 안올려도 돼 신경도 안쓰는데 인성이 인성이 왜 그렇게 됐어요 예 인성이 왜 그렇게 됐어요 멜리님 인성이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야야야 기다려 봐 헉 은옥나비 은옥 야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내가 멜트가 이러고 있는 이러고 다녔니 아 이 자식이 어 여러분들 멜리님이 멜리님 막 욕하고 인성 뭐 하죠 하고 신경을 안쓴다는게 아니라 그 말을 신경쓸 가치였기 때문에 신경을 안쓴건데 어 말 무시하네 아 개빡 뛰네 하면서 더 막 뭐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음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어리석도다 어 뭐 뭐 아 큰일났네 분명 화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게임이고 게임은 즐겁기 위해 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내진 어 승부 어 패배와 뭐지 패배와 아 일단 승부 승부긴 하지만 음 뭐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네 말하고 싶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에엥 상현 씨는 뭘 먼저 가나? 설마.. 아 뭐야 진짜 뭐 임마 너 먼저 간 적 없어? 왜그래 너 먼저 간 적 없냐고 응? 먼저 갔.. 아 먼저 간 거 없지.. 요즘은 없지 맞아 아니야 니가 못 쫓아온 거고 그냥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맨날 나한테 일등 양보여 오케? 저 땡이.. 저 땡이 뭐 있어 세상이 와우.. 인성몰란 불만 있어? 이제 내가 해야겠다. 불만있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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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와 닿혔네 닿혜갔네. 응 지금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지마 그냥. 아유 인생. 아유 뭐야. 아 싫어. 아유 뭐 뭐. 니가 기다리지 말라며. 어? 아니 니가 기다리지 말라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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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 뭐 써줄까 화살. 야 일로 와봐. 활 뭐 써줄까. 안고나 써줌 제발. 봐봐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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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음 다시. 요거 요거. 안고도 안고도 쓰지마. 어? 그건 다 써야지. 아우하우. 네 빨리 말해. 아니 쓰지 말라고. 아니 빨리 말해. 어 쓰지 말라니깐. 빨리 말하라니깐. 쓰지 말라니깐. 빨리 말하라니깐. 알았어 알았어. 기본알. 기본알. 어 기본알 버리고.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못쓸까. 아이 진짜 지금 뭐야. 나한테는 왜 이렇게 쎄. 왜 이렇게 아 어쾰 뭐야 뭐야 뭐야. 죽빵이네. 잠시만. 으헣헣헣헣헣헣. 으 닭발이다 닭발 으으으으으 으! 하지마. 그만해. 뭐가 더 쎄? 음? 이게 앗. 그게 더 쎄. 아유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오오 따란 따란 잠시만 신속 버프죠 난 나도 신속 버프죠 우유 기다려 니 죽지마 거기있어 스폰 포인트점 왜? 해 죽어도 돼 싫어 아 난 죽을 건데 왜 죽어 아 죽지마 그럼 신속 버스는 가지고 있어야 돼? 응 신속 버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신속 버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신속 버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가지고는 있어도 되는데 쓰면 안돼 그게 뭔소리야 어쨌든 시작한다 어 대답아 뭐 왜왜 이거 뭐지 무슨말이지 어 잠시만 다 죽었다 뭐야 니 어디갔어 신속 버스는 있잖아 아 그래 티피해 티피해 티피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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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크 엄크 소리 좀 조용히 하거라 그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활 쓴다 활 쓸까말까 빨리 대답해 쓸까말깐 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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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안쓰 ють 쫅쵽 butt 아이고 아 któ 오호 오호 한 끗차이였다 와 진짜 까 군석피해가 6どう 진짜 반 반 칸이었어 진짜 딱 반 칸이었어 오오월월월월월월월월 오줬구 아 내가 뭐가 했는지 몰라가지고 골고루쏘는데 다 약해 폴 골고루 먹어야지 예에이 이겼띠 아 젓네 나 사실 화살이 없었어 아 나 사실 화살이 없었어 아 화살이 많은데 그런데 활이 없어 그렇구나 오케이 간다 블럭이 되게 많아 오케이 오늘 레이스 이겼고 pvp도 이겼고 이거 포켓몬 지면은 진짜 저는 예 그냥 예 예 그냥 예 와 오늘 블럭도 잘 나왔네 대박 마이너스 12 3개 와우 음 아 부러져 10 나왔어 아 오 뭐야 오 잘 나왔는데 올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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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요 저 여기 블럭이 블럭 에미랄드 블럭 또 나오는데 우와 와 미쳤 미쳤 미쳤띠 오케이 이겼다 이거는 미쳤끼 아 미안해 미안해 네 그러면은 어 조합 조합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합 시간 다 가졌구요 저는 올베칵입니다 아니 뭐하냐 무슨 깨는소리나 뭐하세요 어디 아파요 문호들장이야 문호들장이라고 어디 아프냐고요 어디 어디 그리고 광물이 남았습니다 헤헤 나 좀 줄 안되나 나 지금 백이 4개야 4개 왔네 4개나 있네 어 안줘 안줘 4개네 나 저번에 많이 줬잖아 솔직히 잡아봐 오케이 그러면 주워와 주워와 알았어 알았어 자 기모티 뭐야 대가리를 주네 간.. 간.. 네 대가리야 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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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..어.. 버였어 안줘 아니 왜 나 어딨는지 몰라 진짜 왜 오 때릴라 했어 방금 빨리 웃겨봐 빨리 웃겨봐 웃겨봐 아니 뭐하냐고 아 기분 나빠 아 소각시키는거야 아니 웃었잖아 아니 뭐 웃어 어이없어 어딨어 거기 야 빨리 버린다 빨리 아 알았다 기다려봐 어 여기 어딨어 안녕 짜아아악 아아아아악 하하 어디야 오케 먹었다 금머지 하나가 100이 됐어요 자 받아 넣었는데 넣었어 어 에 에 넣었다니까 여기에 아 뭘 넣어 어 아 싫은망 안 굴랏디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 오 뭐야 핵대박 와우 볼 볼 대박 포켓몬이다 포켓몬이다 어 뭐야 잠자리 아 천천히 좀 하세요 아 난 바빠 어 무장조다 아 핫쌈이다 어 그거 다 핫쌈 어 고래퀸 대박 와우 하 운이 별로 안 좋네요 아마 나 오늘 나 오늘 그 포켓몬 가면서 라이 리아코 잡았는데 리아코를 누가 못 잡지 아니 그냥 잡았다구요 야 니 생각해봐 나 오늘 치킨 먹었다 누가 치킨 못 먹냐 어 치킨이랑 포켓몬이랑 같아 어이가 없네 먹으면 똑같아 입에 배에 들어가면 똑같아 어 정신박이야 아니구요 아니 그냥 잡았잖아요 잡았잖아요 와 저분이 뉴스에서 나온 그분입니다 나 사실 해봤어 조금 와 아 홍콩 가 홍콩 홍콩 가가지고 그 망나뇽 세 마리 아 야 아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 해줘 거짓말이야 응 알았어 아니 뭐야 뭐야 이 동그란건 에 동굴 동 어 쓰라크가 지나면 그거 아닌가 핫쌈 어 근데 교환지나 해야돼 여기 설마 설마 와 설마가 그 설마네 야 여기 싸우는 곳인데 괜찮 아니 뭐 괜찮 어 잠만보다 잠만보고 포켓몬고에서는 되게 좋던데 상성이 잡을 얘길 없다고 왜 이렇게 안나오지 영에서는 에어엏 오오오오오오ONE 어 근데 필요 한 탱이도 없잖아 야 봐봐 상자 안에 size 저지 언니 뭐하세요 아..황금사과 줄라었는데 안되겠다 주 머무 3 철도mayın 그래 가져가 쩀 가지고 열심히 쩍쩍쩍쩍쩍쩍 황금사과 하나 황금사과 하나 써게 해줄게 황금사과 하나 써게 해줄게 황금사과 줘야지 방금 줬잖아!!! 방금 먹었잖아 와 진짜 방금 줬는데 은혜를 똥꾸러 갚네 아 이거 0에서는 그닥 건진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짜릿 예 괜찮군 이거 해봤자 100도 안되잖아 아 뭐야 되게 좋은데 이게 포야 어케이시다 아니 왜 전설이 안나고 전설 그냥 상성센 애들만 나와 오!!!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설마 설마 우울 백신을 역전하겠어 아니 야 왜이래 아니 아니 어 프리의자 와 펴? 됐다 뭐하니? 아니 광물 필요 없어요오오오오 광물은 이미 marks 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뭐냐 외케유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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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compliant 아 оф instagram 형, 그러지마! 으하하하하핳 아, 조합중이었어? 미안해, 몰랐어 소아링맨 괜찮아요 내가 전하면 야,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거당겨 레버를 당겨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음.. 니거야 내꺼야 가자 ㅋ 우리야, 난 다 깼다 너 다 안 깼지 어 나 지금 와 기다려봐 오케오케 보자 보자 뭐야 이거? 왜 여기 있지? 야 이거 왜 버리냐? 61일짜리 이거 뭐야? 니꺼야 오 이거 기다려봐 이거 좀 덜했네 오케이 고맙지? 응 고마워 빨리해 아 기다려봐 빨리해 왜 저래 어이씨 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 할게 어? 음 괜찮네 어? 응 어 1세대 포켓몬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 뭐야 으아 와아아아 신전이다아 오지고 또 오지고 이제 안해 잘살꺼야 뭐하셔 다했어? 아니 다섯개 남았는데 워 헐 헐 워 민용 히모티 아 헐 헐 워 아니 나트TV 끝 다했어? 응 다했어 아니 장난해요? 어이씨 잠시만요 어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으쌍 아 그 다음에 에리케오 이거 69레벨 아 어 야야야야야 나 이거 늘라했어 에리케오 69레벨 이거 오르 이거 모르고 모르고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겁니다 잠시만 얘는 모르.. 아 얘는 아그로 때려야되는데 백만볼트 아이 십만볼트 어 어 빨리 안해 대기중 어 한방에 보내줄게 세상에 안녕 잘가 바이바이 아하하하 어떻게 해야되지 얘는 뭐 상대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히 사이코카타 야 어 뮤추있어? 응 사이코카타 뭐할라고 이정돈돼야지 어 사슬묶기 그 기술은 못쓴다 이제 아 진짜 영원히? 어 니? 좀 지나면 쓸 수 있어 이 자식이 뭐야 어 햇빛이 강하다 으흫 아하하하 지진 써봐라 이 자식아 어 아매모네 잠시만 얘 헐 얘 진짜 어려운 공격이 없어 아니 어 뿌 빠세 에? 헤헤헤 뭐야 쓰라크 뭐야 쓰라크 뭐임? 왜 18레벨이야? 아이고 님 잘못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님 잘못이에요 어 님아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년 보러 왔어 왜 이 년 보러왔어 61레비야 69레비잖아 그니깐 어 왜이래 내가 뭘 포켓몬이다 이상해 너는 시험 너는 시험 볼 때 OMR OMR 펜을 챙겨야되는데 검정색 사이펜을 챙기고 그냥 찍은거야 너는 지금 뭐 말인지 알지 빨리해봐 뭐 말인지 알지 아니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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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될꺼야 원시의 힘은 쓸수록 원시의 힘은 쓸수록 더 강하지 빨리 빨리 써 왜이래 이상해 포켓몬이 아니 왜이래 킬 쳐자 내가 킬칠게 바로 바로 꺼내 바로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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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케 원시의 힘 아 근데 너 때문에 약해졌잖아 이거 한방 때려야되는데 아 bao 아 얘도 뭐 스킬이 크게 없네 seizures 내 짠 소금물받아라 어차피 이겼습니다 어 이겼어 저분에게 그런게 없습니다 저는 좀 바꿔야지 그냥 오케인 라인클래스 랭클레스 랭클레스 빨리 안해? 어 하고있지 않노 왜이래? 포켓몬이 다 사이코 키네시스 어 사이코 키네시스 어 사이코 키네시스 그란던 크라시스 아픈 아픈 나누기 와 아픔을 왜 죽기살기 어 뭐야 어 잘못썼다 아 잘못썼네 기억이 안났어 안녕하세요 소금을 짜게 드실 아 뭐야 노잼 노잼 밀어졌네 아 얘는 사이코 키네시스가 없어 아 안녕히 가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어허허허 어어 어어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반항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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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슬아슬 했네요 아닌가? 아니 저분이 아! 저분이 포켓몬은 좋긴 했어도 비등비등 했는데 저분이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아! 네 어쨌든 여러분들 멜리님 지금 바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야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